자 다음에 이번엔 챕터 8 입니다. 액세스 따라하기구요. 한방에 갈겁니다. 우리 앞에서 여러분을 보고서 다섯번씩 다 지우고 만들고 해보셨어요? 테이블 만들고 쿼리 만드는 것만 정확히 하시면 뒤에 디자인적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구성만 제대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테이블이 두개구요.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실행 액세스 실행해 주시구요. 새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따라하기는 B000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엑셀에도 똑같이 B000. 액세스도 넣어 주시고 만들기 넣어 주구요. 첫번째 건 닫아 주구요. 자 만들기 해 가지고 테이블 디자인 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얘네들을 넣어 주면 되겠죠? 필드 이름 첫번째 고객 번호에요. 근데 보니까 앞에 0이 없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숫자로 하면 돼요. 데이터 형식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고객명, 유류명, 주유량 됐구요. 고객번호 우리 숫자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유량도 우리 숫자로 바꾸겠습니다. 얘네들 다 소수점 정수구요. 소수점 자릿수는 0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 형식에서 우리 얘넨 뭘로 하면 될까요? 표준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치? 고정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표준 이렇게 적용해 주셔야지 소수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좀 한 가지 확인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기타 조건을 좀 봐야 돼요. 처리 조건이 있고 기타 조건을 보면 모든 수치는 1000단위마다 콤마를 표시하고 수치 계산 시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 한다고 했으니까 콤마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준으로 적용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주유량이나 얘네가 1000단위 구분 표시가 아니다 그러면 얘는 뭘로 해 주면 돼요. 네 여기에서 정수가 아니라 형식이 형식에서 고정이 아니라 0으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콤마일 경우에는 표준이에요. 표준 이거 잘못됐네. 표준이시구요. 그 다음에 만약에 1000단위 구분 기호가 없다 그러면 0으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장해 주시구요. 테이블 이름은 임의로 지정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고 기본키 지정하지 않습니다. 자 테이블 디자인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테이블 이렇게 놓고 볼까요? 네. 유류명과 단가네요. 자 유류명 단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통화 지정하구요. 수점 자릿수 0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유류명 유류명 두 개 이렇게 조인이 돼 가지고 얘네 단가가 다 여기에 붙을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 여기에다가 기본키 설정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닫기 눌러 주시고 테이블 2 이렇게 열어 주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 여러분들 데이터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구요. 저는 결과 시트지 갖다가 데이터를 갖다가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닫아주고 얘네 지워 주고요. 자 소스 파일에 이제 따라하기 정답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얘를 열어서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이렇게 갖다 끌어다 놓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다 그대로 들어가게 되겠죠. 또 한가지 방법은 답안 파일에서 쿼리하고 폼하고 보고서 지우고 그리고 작업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거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꼭 입력하는 것도 꼭 해보세요. 제가 지금 따라하기 이렇게 복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따라하기 복사하시면 안되구요. 다 입력해 보셔야 돼요. 왜냐? 얘네 입력하다가 오타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꼭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유량 소수점 자릿수 우리 아까 설정 안 한 거 확인을 좀 해줄게요. 자 고객번호 여기에는 지금 텍스트로 했는데요. 텍스트로 하셔도 되고 여기서는 정수를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우리 앞에서 했던 거 되니까 그대로 숫자로 할게요. 차이는 없습니다. 데이터 일부 소실 뭐 의미 없어요. 자 여기에서도 디자인 보기에서 통화 소수점 자릿수 0 맞춰주는 것까지 변경을 해줄게요. 답안 파일에 얘네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두 개 다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입력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음 문제를 보고 전체 쿼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쿼리 디자인 해서 전체 쿼리 만들어 볼게요. 두 개 더블 클릭 주인 됐는지 확인. 이쪽에 전체 요긴 단가만 들어가면 됩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음 문제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처리 조건에 1번 같은 경우는 우리 나중에 보고서 만들 때구요. 요게 이제 주유 금액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확대 축소 이렇게 넣으셔서 이쪽에다가 보이시죠? 주유 금액은 뭐다? 단가 곱하기 주유량이다.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뭐 별다른 문제 없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대가루가 쳐지기 때문에 그냥 넣어 주셔도 되겠죠. 자 두번째 이번에는 여기 기본 점수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 자 기본 점수는 기본 점수 우선 적어 주구요. 유류명이 가솔린이면 50, 경유면 300, 등유면 100 이렇게 주래요. 무슨 압수 쓰면 되요? 분기니까 IIF 주면 되겠습니다. 글꼴을 좀 크게 할게요. 저도 좀 시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좀 여러분들 잘 보이게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유류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류명이 가솔린이면 100 됐죠? 자 우리 중첩이 풉니다.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쓰면 되겠네요. END 키, END에요. AND. 컨트롤 V. 유류명이 두번째는 뭘까요? 네 경유. 그럼 300원. 나머지는 다 등유니까 100.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우선 제가 얘를 넣고 오류가 나오는 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대가로 가로가 안 맞는데요. 뭘 잘못했나 보자. 아 가로가 두 개 가야죠. IIF가 두 개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고 닫기 눌러서 Query1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열면 유류명 필드의 SQL문이 프롬절에 나열된 테이블을 둘 이상 참조합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음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따라하기에서 따라하기가 아니라 앞에 이제 유형 분석하기에서 이렇게 유류명이 양쪽에 테이블에 있는데 얘를 Query식 했을 때는 꼭 테이블 이름을 적어줘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어느 쪽 거 쓸까요? 아무 쪽 거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여기에 필드 많은 쪽, 레코드 많은 쪽 거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꼭 요렇게 다수로 구분한다는 거 꼭 요렇게 해서 테이블 명을 명시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실수를 했어요. 500인데 100이라고 했네요. 자 요거 500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닫기를 눌러주면 정상적으로 우리 네 기본 점수가 계산이 표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에 이번에는 총 포인트를 우리가 또 계산해 줘야 됩니다. 자 총 포인트 디자인복이 들어가고요. 나중에는 여러분들 뭐 굳이 확인하고 그런 절차 없이 그냥 한번에 쭉 가는 거예요. 자 총 포인트. 자 기본 점수 더하기 포인트인데 자 포인트는 주유 금액의 만 자리까지 취한대요. 그러면은 주유 금액이 우선은 들어가는 건데 얘네를 만 자리까지 앞에 우리 엑셀에서 봤었죠? 61만 3900원에서 61만 가져온대요. 나누기 얼마? 네 개. 만 자리까지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를? 인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요렇게 묶어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기본 점수 더하기 포인트. 대신에 포인트는 주유 금액이 만 자리까지만 취하니까 요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실수 부분 날리기 위해서 인트 함수 쓴 겁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비고 들어갑니다. 자 비고. 비고. 주유량이 400 이상이거나 총 포인트가 550 이상이면 그랬어요. 이거 나니까 또는 함수죠? 자 그러면 줘보죠. 주유량이 400 이상이거나 하니까 또는 이렇게 갑니다. 총 포인트가 550 이상이면 이상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조건을 작성을 했고 IIF 주면 되겠네요. IIF. 엑셀하고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엑셀에서는 함수가, 논리 함수가 앞으로 오지만 얘는 중간에 온다. 요렇게 하면 조건이 된 거고요. 만약에 이것이 맞으면 우수 고객. 그렇지 않으면 일반 고객.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요거 기억하세요. 가운데다 쓰는 거고. 띄어쓰기 잘하세요. 붙여 쓰게 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고. 자 작성일자는 수업 날짜로 한다. 합계 총평균은 나중에 우리가 작업하는 거니까. 보고서에서 하는 거니까.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쿼리원 저장해서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쿼리에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필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형식을 미리 지정을 하고 가세요. 그러면 뒤에서 좀 작업이 편합니다. 그래서 기본 점수. 얘 형식 뭘로 해주면 돼요? 네. 앞에서 봤듯이 우리 표준 지정하면 됩니다. 됐죠? 어? 선생님 소수점 자릿수가 안 나오는데요? 네. 좀 기다려 보세요. 총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우리 표준으로 해줍니다. 아. 선생님 얘도 소수점 자릿수가. 근데 얘는 나오네요. 그럼 여기다가 0 주면 되겠죠. 소수점 나올 리는 거의 없고요. 자. 여기에 기본 점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함수가 복잡하고 막 하다 보니까 얘네가 지금 결과에 대한 것이 나오다 보니까 소수점이 안 나와요. 나올 리도 없겠죠? 닫기 눌러서 해주기 전에 주유 금액도 해줘야 되겠다. 주유 금액은 통화에 소수점 0. 기본 점수 됐고, 비고는 문자니까 됐고요. 여기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가면 뒤에 폼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적용이 됩니다. 자. 기본 점수에서 보니까 소수점이 나와버렸어요. 자. 다시 들어가서 기본 점수 찍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네 지금 기본 점수가 1000단위가 넘어요? 안 넘죠? 1000단위 9분기로 찍힐 일이 없죠? 0 주세요. 0 주면 소수점 날아갑니다. 여기서 소수점 자릿수가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표준으로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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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지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소수점이 잘림이 됩니다. 이게 표준이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열어주시면 소수점이 날라가게 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폼용 쿼리를 미리 만들고 가죠. 자. 만들기 자. 쿼리 디자인 갑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방식대로 할게요. 제가 원래 하는 방식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고객번호, 고객명, 유류명, 주유량, 단가 그 다음에 주유 금액이라는 게 있죠? 근데 우리 앞에서 얘 만들었어요. 그래서 디자인 보기 가서 주유 금액 식을 그냥 갖다 붙여 나오세요. 컨트롤 C, 이쪽으로 와서 컨트롤 V. 됐죠? 자. 다음에 조건이 있습니다. 고객의 성이 이시면서라고 했어요. 그러면 고객명이 이시니까 2로 시작하겠죠. 이 에스터리스크 지정합니다. 주유량이 이면서라고 했으니까 같은 행에 들어갑니다. 400 이상이요. 자. 그 다음에 정렬 조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하고요. 고객번호 기준으로 오름차순 한대요. 그러면 여기에 고객번호. 어? 고객번호가 없는데요? 그죠? 그럴 때는 고객번호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정렬의 오름차순 적용해 주시고 얘를 표시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표시 안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 나중에 우리 목록상자 마법사에서 빼면 되니까. 됐죠? 이거 주의하세요. 추가해야 됩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쿼리2 들어갑니다. 다 닫아주고 열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 씬 애들 다 나왔고요. 다 400 이상이에요. 고객번호 나오지만 얘는 의미는 없습니다. 됐죠? 얘네 오름차순 하니까 정렬 잘 된 거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완성했으면 이제 끝난 거야. 다 했어요. 여러분들 할 거 다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보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기. 폼용 폼 디자인 갑니다. 우리 폭 얼마요? 16까지 갑니다. 제목 그려줍니다. 뭘로요? 레이블로요. 넉넉하게 그려줍니다. 고객의 성이 2C이면서 주유량이 400 이상인 현황. 우리 기타 조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기타 조건에서 글꼴 크기는 16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 찍고요. 홈에 16 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김에 글꼴 색깔 검은색 적용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고요. 얘 가운데 약간 늘려주는 거 팁이라고 말씀드렸고 가운데 정렬이고 이 가운데 점을 8에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디자인 갑니다. 목록 상자. 여기 있죠. 클릭. 폭 넓이 만큼 충분하게 그려주셔도 됩니다. 레코드가 3개니까 한 이만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쿼리에. 쿼리2. 다음. 여기에서 다 들어가는데 고객 번호만 빠지면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정렬이 아까 우리 뭐 줬는데 그게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혹시 모르니까 고객 번호 기준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빼겠습니다. 아. 아. 여기서 빼 두세요. 어차피 앞에서 했기 때문에. 다음.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고 요 안에 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약간 넘어갔다 그러면 상관은 없습니다만 좀 줄여서 스크롤이 안 생기게 만들면 웬만하면 다 맞아요. 다음. 다음. 마침. 요거 없앤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 더블 클릭. 열 이름. 얘. 얘 그림자 있네요. 보이시죠? 자. 밑으로 내려서. 특수효과. 그림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선이 하나 있군요. 이번에는. 선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쉬프트. 쭉 끌어줍니다. 자. 너무 이게 폭이 좁아서 널려서 보겠습니다. 얘 두께는 지금. 음. 테두리 스타일 됐고 두께가 나오는데. 2pt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이 정도 크기니까. 요렇게 줄여서 만들어 줄게요. 선을 줄이면 또 이상하게 나오니까. 아예 다시 그려주겠습니다. 쉬프트. 쭉 이만하게 그려줬어요. 다음에. 이 두께는. 이 두께는. ept 로 다시 바꿔 주고요. 이번에 여기에 리스트 박스 조회 시. 레이블로 작성해 주겠습니다. 자. 리스트 박스 조회 시. 작성된. sql. 됐죠. 자. 모서리 더블 클릭해서 크기 조절해 주고. 약간 늘려 준다라는 거. 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우리. 여기에서. 퀄이 투죠. 폼용 퀄이. 퀄이 이름을 교재 선다 지정을 했을 텐데.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더블 클릭. 여기에 보기에. sql 보기. 또는. 이쪽에서 sql 보기. 눌러 주신 다음에. 컨트롤 c. 폼으로 와서. 레이블. 찍고. 충분하게 그려 주시고. 컨트롤 v 눌러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는. 우리 테두리가 파선이었죠. 그래서 테두리 스타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투명이 아니라. 파선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 컨트롤 a 눌러서. 글꼴 색깔. 한번에 검은 색깔로 변경을 좀 해 줄게요. 끝났네요. 얘 좀 줄여 줄까 봐요. 요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닫기 눌러서. 저장하구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얘도. 닫아 줘야 되겠죠. 폼 열어 주니까. 요게 그림자 생기면서. 스크롤이 생겼구요. 얘네. 보유입니다. 자. 바로. 인쇄 미리 보기 가서. 페이지 설정 가서. 위에 얼마요. 60. 25. 설정합니다. 닫기 누르고. 스크롤 생긴 거. 나중에 출력하면 안 나와요. 그렇지만. 그래도 또. 미안하니까. 요렇게 늘려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폼까지. 간단하게. 이렇게 완성이 됐다는 걸. 확인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네. 보고서 만들어야 되겠죠. 자. 다음에 그러면.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음. 자. 보고서는 요렇게 모양새가 생기게 되겠고. 이쪽에 보시면 처리 조건. 유류명 별로 정렬하고. 유류명 안에서는 고객 번호로 정렬한다. 요거까지 같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제 합계하고 총평균은. 여기에 있는 항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류명 별. 여기 보시면. 주유 금액. 그 다음에 총 포인트에 합계를 낸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게 보니까. 기본 점수. 아. 제가 잘못 봤군요. 요 위에 있는 항목이니까. 주유 금액하고 총 포인트. 요렇게 됐고. 총평균에는 전체 주유량. 그러니까 전체 주유량이니까. 주유량이 합계 계산하면 되겠고. 요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우선은. 음. 마법사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재를 보면서 봐주세요. 자. 보고서 마법사. 우리. 퀄이 이용해야 되겠죠. 몇 번째요. 첫 번째 퀄이 이용할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예. 고객명 들어가죠. 고객 번호. 주유량. 주유 금액. 기본 점수. 총 포인트 비고. 확인 한번 합니다. 자. 고객명. 요거 잘 보세요. 고객 번호. 주유량. 주유 금액. 기본 점수. 총 포인트. 비고. 요렇게 들어가네요. 근데 또 주의할 게 있다 그랬죠. 여기에 보시면은. 이번 문제가 그런데. 유류명이. 그룹 기준이 돼요. 그래서 유류명 별로 하라 그랬으니까. 유류명도 같이 넣어줍니다. 꼭 잊지 마세요. 자. 유류명이. 그룹 기준이 된다 그랬죠. 요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 눌러주고. 또. 정렬 기준은.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고객 명예. 오름차순한다. 자. 요약 옵션에서. 우리. 여기 있는. 7번 8번과. 얘네 보면서 확인하면 돼요. 네. 지금 보면. 그룹 바닥글하고. 보고서 바닥글하고. 약간 항목이 다르긴 해요. 아. 이런 경우에는. 그룹 바닥글에 맞춰서. 우리가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유 금액과. 그 다음에. 총 포인트. 요렇게 두 개에 대한. 합계를 계산하는 건가요? 요렇게 해서 합계산출하는 거고. 총평균은. 평균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주유 금액하고. 주유량의 평균.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두 개 다 만들어내고. 지워도 상관없어요. 아니면은. 넣어놓고. 나중에 수정해도 되고요. 그거는. 아.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요거를. 요렇게. 그. 교재는 어떻게 돼있나. 지금. 둘 중에 하나겠지만. 아.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룹 바닥글을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할게요. 자. 확인 눌러주시구요. 다음 눌러주시고. 다음. 바로 디자인목이 갑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 제목부터 작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유소. 고객. 실적. 현황. 자. 얘네. 컨트롤 A 눌러서. 홈탭에서. 글꼴. 요렇게 만들어 주시고. 얘만 따로 선택해서. 16포인트 만들어 주시구요. 또. 모서리 더블클릭해서. 약간. 키워준 다음에. 가운데 정렬. 얘 딱 붙여주면. 잘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요 점이. 팔에 맞춰지도록. 설정. 자. 작성일자 작성해야 되겠네요. 디자인에. 텍스트 상자 그려줘도 되고. 레이블만 그려줘도 상관없습니다. 레이블을 그려주고. 작성일자 완성됐구요. 아시겠지만 이 밑에 Now가 있어요. 그래서 이 Now를 갖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자. Now가 여기에 가겠죠. 그리고 네 글자 정도 되니까. 요렇게 작게 그려도 상관없죠. 그리고 앞에서 여러분들 팁 보셨다시피. 얘가 좀 맞춰주려면. 오른쪽으로 날짜는 어차피. 그 앞쪽으로 붙어지기 때문에. 뒤쪽으로 이렇게 정렬해 놓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형식은 YYMMDD네요. 자. 더블클릭 하시구요. 형식 여기서 맞춰주고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MMDD. 요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구요. 이제 내려와서. 여기에 필드의 순서를 정렬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우선은 첫번째 보면. 여기에 고객명 있죠. 근데 유류명이 지금 요 밑에 보시면. 가솔린 경유 등이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유류명이 어디에 붙는 걸까요. 이게 지금. 앞에 문제에서는. 뭐에요. 본문에 붙었지만. 여기에. 이번에는 그룹바닥글로 가요. 그래서 이게 필드명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얘를. 본문으로 내려는게 아니구요. 밑에 있는 우리 그룹바닥글인. 유류명 바닥글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필요 없는 애들은 좀 지워줄게요. 우선. 그래서. 유류명. 이렇게 되구요. 합계 뒤에다 이렇게 텍스트를 붙여주시면 되요. 굳이 뒤에다가 M%나 뭐 이런거 샵 적용해가지고 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근데. 저처럼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선 필요 없는 애들 항목 좀 지워줄게요. 그리고 얘. 형식. 컨트롤 Z 누르면서. 제가 너무 많이 눌러나봐요. 자. MMDD. 확인해본건데. 이렇게 됐네요. 자. 우선은. 이 본문에 뭐가 표시가 되냐면. 가솔린 경유 등유에요. 그래서. 이 페이즈 머리끌에 있는 애는. 얘는 레이블이었잖아요. 레이블. 얘는 어떤 기능도 하지 않는 이름만 있어요. 그래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요. 자. 유류명이 바로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유류명 얘는 텍스트 상자에요. 직접 가솔린 경유 등유를 표시합니다. 어차피 제일 긴 글자 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솔린 세자니까.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우리 필요 없는 애들. 이렇게 끌어올려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도 필요 없으니까. 요렇게. 그래서 유류명 머리끌과 페이즈 바닥글은 사용하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얘네 쭉 선택해서. 글꼴 크기 미리 좀 줄여놓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9. 9포인트를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순서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고객명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얘네 크기도 한 번에 맞출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정렬 탭에 가서. 자. 크기에서 가장 좁은 너비에. 고객명 어차피 이름 세자잖아요. 두번째는 고객번호입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가도 됩니다. 맞춰주죠. 왼쪽으로 고객번호. 다음에 주유량 갑니다. 주유량. 그 다음에 주유 금액 갑니다. 주유 금액에는 보니까 밑에 그룹 통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넓은 너비에 맞춰주시고. 맞춤해서 왼쪽 해주시면.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본 점수.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가장 넓은 너비에. 다음에 총 포인트도. 우리 가져오고요. 마지막에 비고는 16에 맞춰줍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씩 더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우선 주유량은 값이 크지 않아요. 고객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당겨주고요. 대신에 주유 금액 같은 경우는. 금액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잡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 포인트. 자. 왼쪽으로 맞춰줍니다. 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지금 보니까. 높이가 좀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더블클릭해서 한 번에 맞춰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얘네 크기가 달라져서. 좀 정신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속성에 가서. 얘네 높이를. 얼마에요. 0.5 정도로 줄여주면. 맞춰집니다. 앞에 교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얘네는 16 이하로 들어가야 되니까. 완성해 주시고요. 얘네 뒤로. 빼서 맞춰주시고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면 다 된거죠 뭐. 자. 그리고 나서. 얘네 위로 또 맞춰줄게요. 위로 맞춤. 자. 얘네도 마찬가지로. 얘네는 좀 아래쪽으로 맞춰 볼까 봐요. 그래서 약간 내려 주시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중요한 걸 하나 할 건데. 유리명의 합계. 이게 좀 가려졌네요. 약간 좀 줄여서. 가려지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요거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콜론이 있는데. 이거 콜론은. 이게 문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빠져야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출제 안 돼요. 자. 우선은. 첫 번째 보면은. 주요 금액의 합계. 썸 해가지고 나왔고요. 총 포인트도 잘 나왔습니다. 자. 아래 있는 애들은. 얘네는 총평균이래요. 그래서 얘를. 총평균으로. 텍스트를 변경해 주고요. 그리고 얘네는. 위치를 요렇게 바꿔 줄게요. 얘네가 두 개 생기면. 얘네 레이블도 두 개 생겨서. 하나는 지워줍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기타 조건에 보시면은. 처리 조건이죠. 여기에 총평균은. 평균을 산출한다 그랬죠. 요게 보면 썸이 있는데. 우리 엑셀에서는 에버러즈였지만. 엑셀에서는 AVG를 씁니다. 요렇게 바꿔 주시면. 소문자로 쓰면. 첫 번째 대문.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가 돼요. 요렇게 되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아. 함수가 제대로 인식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문제에 보면. 전체 주유량과. 그 다음에 주유 금액만이잖아요. 총 포인트는 아니네.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얘네를. 속성창에서 한번 작업해 볼게요. 데이터에 가보시면은. 확대해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총 포인트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여긴 주유량이니까. 얘를 주유량으로만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주유량. 주. 유. 량.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좀 줄여주시고. 자. 레이아웃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 순서 잘 됐는지. 고객명. 고객번호. 주유량. 주유금액. 기본 점수 총 포인트 비고.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형식도 한번 주고 갈게요. 자. 주유금액. 여기까지만 입니다. 얘는 네이블이기 때문에 안되고. 얘네. 주유금액은 형식이 통화. 잘 들어 있죠. 기본 점수. 돼 있구요. 자. 총 포인트도. 표준으로 해서 소수점 잘 나와 있습니다. 소수점 0으로. 나머지는 됐고. 자. 주유량도. 형식이 없네요. 주유량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 표준. 이렇게 해주시고.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네. 주유량이. 지금 줄이 안맞아요. 그래서 맞춤해서. 음. 오른쪽으로 맞춰주고. 요렇게 맞춰주겠습니다. 자. 총평균도. 요렇게 배치해 주시구요. 다 됐나요. AVG로 변경하는 거. 기억하세요. 자. 닫기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서 열어보면. 쭉. 다 나오네요. 잘 예쁘게 나왔고. 가솔린합계. 경유합계. 등유합계. 자. 가솔린합계. 경유합계. 등유합계. 여기서 이제. 그. 이 문제는 없지만.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그룹으로. 그룹정렬을 보면. 오름차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별도로 제시가 없으면. 오름차순이거든요. 근데 얘를 내림차순으로 하는 문제도 출제가 돼요. 뒤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땐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꼭지 보이시죠. 우클릭. 정렬 및 그룹하. 눌러주시구요. 유류명예. 여기서 내림차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얘가 내림차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순서대로 가솔린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얘네 우리 테두리 좀 날려주고. 그 외에 선 그리고 형식 지정 해주면 끝나겠네요. 자 디자인보기 갑니다. 얘는 다시 오름차순으로 해놔야 되겠죠. 우리 그룹에서. 그룹을 설정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이 됩니다. 근데 문제 내림차순 하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내림차순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질문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리고 보고서 형식. 여기서 지정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여기에 얘 보면은. 배경색 없애줄게요. 우리 페이지 머리끌 배경색 그대로지요. 본문. 그냥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본문은. 그래도 우리 빼주고요. 바닷글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다른 배경색이 있는 애들은 날려주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얘네 우리 테두리 있었잖아요. 다 선택하고 한 번에 다 적용을 해주죠. 테두리 스타일 나오는데. 여기에서 투명.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완성이 되겠죠. 모든 작업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을 그리세요. 왜냐하면. 마우스로 드래그 할 때. 선이 같이 잡히면. 형식 설정이나 요런 것들이 좀 어렵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선을 그려버리면. 선 선택하고 속성 누르면. 이 형식창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한다라는 거. 자 닫기 누르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제 잘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치. 내 총 포인트 여기 줄이 잘 안 맞아. 그치. 요거만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텍스트 가운데 정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왜 안하나요 하라고 그랬는데.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오고요. 더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크기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가장 넓은 넓이에 맞춰주고. 맞춤해서 오른쪽으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럼 크기가 맞춰지겠죠. 그래야 예쁘게 나오겠죠. 자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중복 내용 숨기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그룹 기준이. 이 뭐예요. 그룹 바닥글로 내려갔기 때문이에요. 자 앞에서 우리 명 붙이는 것도. 이렇게 레이블 그냥 옆에다 뒤에다 대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무자동화 시험이 좋은 이유가. 바로 이거죠. 자 적당히 가운데 쯤에 맞춰놓고 선 그리겠습니다. 디자인. 선. 자 쉬프트 누르고 긋습니다. 자 이렇게 그어주고요. 컨트롤 방향키 눌러서 약간 위에다 올려놓고. 컨트롤 C 컨트롤 V. 배치. 다음에 여기에도 또 두 개 그린다 그랬죠. 배치. 컨트롤 V 한번 더 눌러서 배치. 그 다음에 마지막 클릭하고 컨트롤 V 눌러서 배치. 됐습니까. 음. 자 여기까지 됐으면 닫기 눌러주고 예 눌러주고요. 실행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예쁘게 잘 나왔어요. 됐습니까. 별다른 내용 없고요. 여기에 기타 조건을 다시 한번 보면. 천단위 콤마 표시한다고 했으니까. 아. 여기에 나오는 천단위 표시는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네요. 만약에 이게 천단위 구분비교 하지 마시오. 그러면 형식을 표준이 아니라 뭘로 한다고요. 0을 넣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페이지 설정도 가죠. 인쇄 미리 보기 하고 페이지 설정. 위에 60. 25.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은 깔끔하게. 완전 깔끔하게. 100점입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출력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출력은 어차피 세 과목이 다 끝난 다음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폰부터 인쇄합니다. 인쇄 미리 보기. 인쇄 PDF로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진짜 프린터로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봐주시면은 이렇게 이쁘게 결과가 나온다는 거. 이 오더바이 꼭 나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 웨얼절 이하가 나오면 돼요. 이 SQL식은 작성자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테이블 이름이나 이런 걸 다르게 사용하고. 또 방식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 다른데. 여기 나와 있는 웨얼절 이후 값은 이게 똑같아야 돼요.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걸 보고 채점을 합니다. 아셨죠? 이게 조회를 제대로 했는지. 자 다음에 보고서도 마찬가지 인쇄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열어보면 깔끔하게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작성일자가 글자 색깔이 회색이네요. 이건 까만색으로 수정을 해주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A 눌러주시고 홈에 가서 검은색으로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자 닫기 눌러주고 확인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잘 나왔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따라하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